나는 진짜 야 내가 물어봤어 우리 영심 아픈 반님한테 야 내가 감균 몸살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새끼야 나는 생리가 터져가지고 오늘 얘기 잘 맞다 아 진짜 야 힘들지만 열심히 이렇게 박수나 많이 쳐주시고 우리 무대의 가수들은요 노래 몇 곡 4,5곡 부르면 몇백만씩 받아봐 그렇잖아요 다 우리 세금이요 근데 우리 각설이는 여러분의 세금을 돈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을 먹고 삽니다 자 박수와 함성 많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차렷 경매 하여간 저 뒤에 서있는 새끼들 박수 끝까지 앉아있습니다 자 춤 한번 쭉 발목하지만 가딱가딱하면 춤이래요 찾은 가수 мои의 화해와 함께 읽어볼 수..., 안쪽이 쳐다보지만 queste enf increasingly 찾으시는 Emily의 부모님의 손에 두고 내가 쉬져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주는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부대야 얼려야지 나의 버스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뒤로 거배를 하자 너는 나의 부대야 함께 타고 떠나고 계시니 네가 있어 내 놓지 않아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저 뒤에 저 박수 자칭 사람은 내 엉덩이가 쳐다봐요 끝까지 박수 자칭 사칭 사칭 이쪽도 마지막 몸은 아파져야 춤 한 춤만 더 재미없다 그러는건 몸은 힘들고 직업이 더러운ะ 화 coded 머리는 힘드니까 춤 안췄게 해도 이 몸이 움직여 몸이 하시다가 은혜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유 드러울 것 같으니 아유 시원한 시신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뒤로 컴백을 하자 같은 배를 바라보고 떠나는 이 새끼 니가 있어라 왜 놓지 않아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자리 높이 뒤로 컴백을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이 새끼 니가 있어라 왜 놓지 않아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건강하세요 오오오오오오 주파지가 달려 귀여워